전남 소방본부가 화재피해 이재민 긴급주거지원사업에 선정돼 지난 4월에 발생한 주택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와 함께 자체 심의를 거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시중임대료보다 낮은 가격으로 화재 피해자에게 일정기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남에서 발생한 주택화재는 모두 242건, 67건은 주택면적의 30%가 넘게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